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은 무엇을 소개할 거냐면요 제가 막 지금이 네 지금이 뭐라 해야 되지 지금이 막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미리 서달라고 해야 돼가지고 해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때 사람이 많을까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까봐 오늘 한번 사온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바로 무엇이냐면 장난감 입니다 장난감은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먼저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자잔 이건 마인크래프트의 스티브 스티브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와 함께 다이아 칼, 다이아 갑옷, 다이아 세트를 좀 입고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용암에서 스티브가 용암에서 다이아를 캐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뜯어 볼게요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저는 마인크래프트 칼 귀여워 어떡해 이거 미니어초 같아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아보았는데요 칼이 다이아 칼이 쬐끔하네요 이거 다른 외에도 이제 막 엔더맨이나 막 돼지나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막 오셀롯이랑 막 그런 것도 엔더맨도 있고 막 크리퍼도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자 요거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앉을 수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받침대를 해줘야지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넘어지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만약에 침대 있으면 잘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막 모자도 뺄 수 있다고 막 그러던데 음 생각으로는 아니네요 친구들이 막 그런다고 했는데 다리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발차기 얍 다리 찢기는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칼에 맞게끔 칼이 지금 이렇잖아요 칼에 맞게끔 방법은 틀렸나 사무라이다 난 사무라이다 아 저 진짜 마인크래프트 완전 팬이거든요 그래서 막 저는 막 양띵님 이라는 분이 있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막 마인크래프트 이거 마인크래프트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진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시죠 크리에이터 양띵 아 진짜 보고싶다 근데 진짜로 엔딩이 앞에서만 만나고 싶다 목도 돌아 아까는 돌아갔네 돌아갈 수 있죠 때때로는 목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뜻대로는 뒤에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뭐야 스티브가 팔을 이런 팔을 잃었네요 또 한 개가 팔을 잃었네요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칼에 맞게끔 이제 맞게끔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엔더맨은 버섯하고 막 잔디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줌이는 줌이는 이게 뭐였더라 아무튼 음 아무튼 저는 13,000 13,000? 아닌가 14,900원인가 그렇게 샀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네 스티브와 네 키우였고요 이런 것도 진짜 작은 거는 4,000원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와 함께한 스티브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여기 토이저러스에서 네 겨울 겨울 아 겨울 겨울 그걸로 칼을 진짜 깼다 크리스마스로 네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원래 지금은 아니잖아요 겨울이 근데 저는 왜 샀냐면은 모자를까봐 그게 없을까봐 다음에는 없을까봐 걱정 많이 하거든요 맨날 없거든요 막 그런 제품들이 없어서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꼭 사야겠다 지금 사더라도 지금 늦으니까 막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토이저러스에서 마인크래프트 스티브를 사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재미셨다면 재미셨고 그리고 또 멋지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막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크리스마스 때 엄마한테 한번 사달라고 하세요 근데 원래 원래 만원이 지금 만원이 넘거든요 만 3천원 넘거든요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이면은 2만원짜리를 사줘야지 2만원 넘는 걸로 사줘야지 엄마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안된대요 이거 이거 놔뒀자고 놔뒀자 뭐가 쓸 땡냐고 너 잃어버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슬펐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스티브 마인크래프트 스티브와 함께한 그리고 또 다이아 칼 다이아 다이아 블럭과 함께한 네 시간들이었는데요 재미있었네요 재미있었네요 여러분들 네 그럼 근데 이거 뭐지 근데 치킨가 네 그럼 저는 가보겠고요 구독하기 그리고 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키위와 마인크래프트 스티브였습니다 안녕 여러분들도 한번 크리스마스 12월달에 잘 보내세요 멀리있지만 아무튼 아무튼 크리스마스는 좀 좀 많이 기다려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 지금 크리스마스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2만원 쩔이를 사줘야지 슬프다 완전 제가 컴퓨터에도 마인크래프트가 있고 휴대폰에도 마인크래프트가 있는데 그런 상태여서 좋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안녕 엄마 엄마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